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와나나 와나나 와 canon 유튜브 오늘의 광고 대상 게임은 바로 아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일단 이걸 먼저 말씀 드려야겠네요 내가 이 게임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거 없습니다 너무 이쁘더라고 대단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걸 한번 보고 가는게 제일 좋을거 같애요 이게 인게임이래요 이게 가능한가는데? 게임 한번 조져볼게요 아까 김세정씨가 이제 게임 캐릭터냐 물어보는데 김세정! 아이유! 온갖 아이돌, 배우들! 다 나와요 커스터마이징이 정말 뛰어난 게임이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캐릭터든 만들수 있으니까요 오! 그러면 나 그 내 얼굴을 어떻게든 커스터마이징 해볼까? 오우! 쉿! 쉿! 아우 쉿! 오우! 존나 멋있어! 여성 있네. 오 이거는 칼낮고 싶은 비주얼인데? 영혼사! 오! 오 이거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뭔데? 이거 완전 내 팬미팅 때 왔던 견자이야! 머리 스타일이랑 책.. 남성 볼까요? 오오.. 야 이거 민수 아니여? 하하하하하하하 용검사이! 용검사 소녀! 와 미쳤다! 엉령사! 이 캐릭터는 굉장히 뻔한 캐릭터야! 애니메이션에서 귀여움을 도맡아 하고 있지 맨날 인형 좋아하고 잘 삐지고 아기 잼민이 아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여성밖에 없는 직업이야 성기사! 아아! 허허헣허 오 뭐야 저는 점성 가러 가겠습니다 남성으로 가자 남성 가자 내 얼굴 구미기니까 컨텐츠가 눈썹부터 워어어씨에 뭐야 워 이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너무 선구적인 눈인데? 작고 쳐진 눈이구나 나는 나 코부터 하자 그래 오잇!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저거라고? 이거라고? 잠깐만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봐봐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나야? 이게 나야? 어우 실버 뭔가 비슷한데 오 뭐야? 여자친구? 아 자동 움직임? 뭐야 촬영을 하라고? 도철이 아니야 이건 민무야? 오 후배 좋은 아침 여기 캐스트를 클릭하면 가네 감히 선배를 몰래 찍다니 이건 압수다 제 마음이 압수당했는데요 뭐 성우님도 다 있네 요즘 게임들은 성우 다 섭외하는 게 기본인가봐 아! 진짜 아직이요 시간이 촉박하니 먼저 가볼게 올 때 조심하고 망명의 섬에서 만나자 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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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의 섬으로 아 이게 포탈 같은 건가봐 할로운 무더팍 아 씨... 깨... 진짜 깰 걸 같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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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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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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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게임 없이 웃겼대 지금... 스페어 저 구해줬으니까 지금 저희 살결되는거 맞나요? 나 깽트 바꿀래 오우 쉣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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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내가 도와줄게 오 뭐야 오 아 얘들 그 아 직업분들이 이렇게 모이는거구나 여기서 오 그러네 선배 같이가요 다보 후배 어떻게 너에게 이런일을 맡기겠니 출발합시다 뭐야 죽는거야? 죽는거야? 방금 선배 머리위에 이상한 기호를 봤어요 기호?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이건 고대에서 전해져 망자라고? 선배 죽는다 아 큰일났다 선배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나오는 무언가가 선배를 죽일거야 아 진짜였어 오 뭐야 오 뭐야 큰일났다 개 세 보이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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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없어요 제가 말거면 선배로 죽을거 같아요 Albert 내가 약속을 어기고 말았네 이거 그 과정에 찍은 거야? 미친놈이네? 이닫기 뭐 이런 거 오 뭐야 야 근데 대박이다 하늘도 안고 바다도 가고 육회홍 다 하네 아이콘들은 어쩔 수 없어 모바일 게임 특성상 어 난다고 그래 와 난다고 그래 여기가 아리엘이요? 아리울? 아리울? 뭐야 야 얘 트수잖아 너 잼민이 선택한 거냐? 진짜 취향하고는 비켜 야 쉿 개빨라 오 진짜 못생겼네 여러분 이 게임에는요 서브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은 모든 직업이 다 가질 수 있는 제2의 직업 하나 고르래 아 지금 내가 레벨이 안 되니까 저 의적이요 야 나를 위해서 일로 스터디 쏘다야 중대 발표가 있다 일로와 재민이 새끼들아 나는 다른 서브로 간다 자 있어라 아직도 사랑을 믿나 관리자님은 나를 닮게 만들어줬겠지? 실화 실화 뭐 지나간 사람을 그냥 훔치는 거야? 활력? 활력 어디서 얻을? 활력 어디서 얻어요? 어 뭐야 꺼져 아 역해를 했어야 됐어 오 저거 호이 쉣 커플 스파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 이거 뭐 얘기야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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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두드려서 죽였어 뭐야 어쩔 수 없다 얘들아 나 솔직히 말해서 NPC들 주머니 훔치고 다니면서 GTA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나는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광고진이 퇴근해야 되는데 나보고 게임 그만하래 아무튼 저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게임을 하고 그 그 NPC들의 돈을 절 대신해서 좀 뺏어 주세요 이게 광고냐고? 그 글쎄 나도 광고하면서 광고주가 나보고 게임 좀 그만하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참고해주세요 나한테 나한테 수기 때 수기 수기 때